우와...이거...얼마나가... 안녕하세요. 롱업바TV 회용화피농장입니다. 지금 제가 시장에 나왔다가 깜짝 놀랄게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시죠. 우와...이게 얼마나 커야... 이야...이게...이게 치기잖아. 치기 이렇게 커? 우와...이게 다 보여주도 않네. 우와...이게 치기 얼마나 많냐? 우와...내 손이 이만한데...이게 치기 이만해... 이야... 치기 뭐 이렇게 크냐? 상체도 별로... 사장님 이거 치기죠? 치기에요. 이런...이런 치기 있어요?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저쪽 거라고? 저쪽 거라고? 와... 70년 넘은 거예요. 70년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거는...얼마나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거는 200만원이에요. 200? 하하하하...이게 국산이에요? 그렇죠. 하하하하... 와... 직접 해오신 거라고요?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농사해 주시는데... 예... 겨울에는... 길거리가 없으니까... 제가 유튜브로 하는 데 좀 찍어도 될까요? 원래 100km가 넘는 건데... 위에 잘라버린 거예요. 예... 위에 얘도를 잘랐어요. 이게 어디... 500불끼리 같이 해가지고... 예... 같이 해서 이제 겨울에는 농사거리가 없으니까... 이게 뭐 어디...강원도 이런 데서 나와요? 저쪽 거라고요. 충청도? 예...홍삼쪽... 와...이게 몇 킬로에요? 지금 80킬로가 약간 넘어요. 80킬로? 80킬로? 그럼... 와... 대박이다. 혹시... 혹시 이게 필요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선생님 전화번호... 뭐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요? 예... 010... 6298... 6298... 633... 633... 633... 0... 그러니까... 혹시... 제가 올려서... 전화 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야... 신기하다... 하여튼... 안중시장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연락해 보세요.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구독과... 안두요! 좋아요! 하하하하